예,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를 좀 다루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고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순서가 빛, 궁창, 땅,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달, 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질문이죠. 당연하게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질문이죠. 자, 그거를 먼저 좀 다뤄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항상 생각하는 게 해와 달과 별에서 빛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빛과 좀 다른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이란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첫 번째 날의 빛은 뭐냐. 영적인 창조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빛을 천사들의 집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왜 이전에 그 독일이랑 이제 월드컵 할 때요. 조현호 골키퍼가 엄청 잘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저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왜 엄청난 존재들, 정말로 이렇게 뭐 히어로나 뭐 이런 존재들을 갖다 그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 그렇게 어떤 훌륭한 것을 나타낼 때도 우리도 빛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어거스틴은 영적인 창조의 어떤 형상으로서의 빛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렇게 빛의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것을 이제 마르틴 루터도 또 존 칼빈도 그러한 어떤 해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게 이제 이런 빛인 거죠. 이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나오는 그 빛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고린도우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빛을 첫째 날 창조를 하셨어요. 이 빛 자체를. 그런데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으로도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인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을 놓고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자연, 네이처라는 단어보다는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연, 즉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출애국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자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스스로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달 별이 있어야만 빛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실 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좀 다루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허무함이라는 단어예요. 허무함이란 단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혼돈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혼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것이 이제 공허라는 단어가 허무라는 단어랑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허무한 분들 계십니까? 이 허무라는 것은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이 허무,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이 허무가 빌 허자에 없을 무자입니다. 비없는데 또 없대요. 듣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 단어죠. 이 허무는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느낌도 감정도 소망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허무는 너무 강력해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허무가 들어가버리면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개그 속에 허무가 들어가면 웃기지가 않아요. 허무 개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허무가 삶 속에 들어간다. 아주 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허무에 빠진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절반이 넘어간다. 그럼 상당히 심각한 허무에 빠져 계신 거예요. 첫째, 허무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재미가 없어요. 뭐든 다 재미가 없다. 허무에 빠진 겁니다. 둘째로 삶의 의미를 모르겠을 때 허무에 빠진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세 번째로 늘 하던 일 이상하게 귀찮고 따분해진다. 청소하는 것도 따분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따분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따분하다. 이게 이제 허무한 증상 중에 하나고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짜증을 낸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버럭 화가 날 때도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다섯 번째, 가정이나 교회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꼭 가야 되나? 나 하나쯤 빠져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럼 이제 허무에 빠졌던 증거고 여섯 번째,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별다른 소망이 없어요. 기도 제목도 아예 없어요. 아무런 뜨거움도 없고 내일이 기다려질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마음속에 있다. 허무에 빠진 상태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십니까? 여러분들이 4개 이상 해당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뭐 역경 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살아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나가야지 생각이 있는데 허무에 빠지면 이건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시간 속에서 정말 나의 많은 것들을 낭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 가운데 있으면 기도를 해도 마음이 냉랭하고요.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짐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깨셨잖아요. 이 공허가 허무인데요. 이 허무한 상태를 깨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거 그게 창세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허한 상태라면은 정말 허무한 상태라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안아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을 허무한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그래요. 모든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혼돈을 해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스트럭처, 딱 골격이 생기는 거예요. 뼈대를 생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스템 가운데 뭘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그런 순서로 벌어지는데 여러분 채워 넣으시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상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심지어는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22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뭐 바다짐승 21절에 탄닌 그리고 용 또 악어로도 번역되는데 이게 이제 바다짐승이 고대로부터 강물을 범람케 만드는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지만 창세기를 보시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평안과 환란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환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많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환란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들이고 채워 넣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무한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텅 빈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혼돈과 공허,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상태와 허무한 상태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안아주실 때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역사가 그래서 허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말 빛되신 아버지, 세상에 비치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오는 그 가시 적힌 빛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져서 정말 그 영적인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심지어 평안과 환란도 창조하셨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환란조차도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직장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또 관계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다가오는 환란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